대성농기계 원형유리 뺏토기 구매문의 0104445XXXX 판매물품 대성농기계 원형유리 뺏토기 판매합니다. 판매지역 경북 안동 판매자 김상인 신바람 농기계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귀농귀촌에 도움을 주는 신바람 중고 농기계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기계 입력해주세요. 22년도 구입 후 몇 번 사용하지 않아 상태 너무 좋습니다. 코를 만들면서 바로 두둑 형성이 가능합니다. 판매가격 180만원입니다. 판매자 연락처 0104445-4099 대성농기계 원형유리 뺏토기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www.http.com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ecause of time on improve, muchas gracias. animales 지난 Eso 한글자막 by 한효정